해야 하나 어떤 아들 되어야 하나 대체 생각나는가 난 잊어봤지 못한 아들 어째 그가 모든 걸 지우니까 어째 그가 모든 걸 흔들고 있는가 꿈을 넌 낳고 있는 내가 내가 세자가 되어야했다 내가 왕이 되어야했다 내가 세자가 되어야했다 내가 왕이 되어야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 고생이 아니야 내가 내가 세자가 되어야 한다 왕이 되어야 한다 저는 나에게 왕이 되라고 하는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전하께서 말에서 떨어졌던 때를 잊지 않으시고 신도 또한 목에 물가미를 썼던 때를 잊지 않는다면 자순 난세일 것입니다 나에게 왕이 되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제법 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난 인정받지 못한 나에게 왕이 되어야 한다 나에게 왕이 되어야 한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나에게 왕이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